감귤 수확철을 맞아 도내외 농업인력 1만 5천 5백 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. 제주도는 노지감귤 수확철인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농업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인력 8천 명과 무상인력 2천 명, 공공형 계절근로자 5천 5백 명 등 1만 5천 5백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특히 제주에 처음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따라 위미농협이 계약한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5명을 선발해 5달 동안 감귤 수확과 선별 작업에 투입합니다.